137, 138, 139, 140 자 여러분 이곳 이의동 1322 다시 하나, 여기 정확합니다 하나, 아니 140 정확합니다 하나, 148 그리고 시간이 됐습니다 1시 12분 112? 올 시간이 됐다는 거죠 130 어쩌면 벌써 왔을 수도 있겠네요 133? 벌써 왔을 수도 있겠지요 130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진짜 이 백순위 세곤 이 130 뭐야 아 진짜 미안합니다 예? 미안하다고요 아니 이게 지금 130 자 그러면 예? 알겠습니다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참 이런 본받아야 되는 이런 자세 예 여러분 다 보고 배우십시오 우리 사탕맨 자 우리 그러면 의지를 한번 다져봅시다 자 다져봅시다 나가자 만나자 보내자 따라다 은지 시작 은지 시작 자 부탁합니다 100 103 100 아 10 120 120 121 112 124 124 125 126 117 128 129 130 131 132 133 133 134 139 136 136 17 18 19 140 풍선맨 풍선맨 야 그래 그래 야 야 있잖아 풍선 다 넣어 가져 너 이거 갖고 싶어야지 어? 이거 다 넣어줄라고 아 150 이렇게 150 이렇게 150 이렇게 150 150 어! 아! 150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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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가 한 장 더 줄까? 잘게 너 가져! 어? 마..마음에 안 들어? 그럼 이모랑 그림 그리면서 놀까? 무섭게 왜 그래? 그렇지 않아? 오지 마 야! 내놔 뭐..사탕? 아 내놔 니가 다 먹은거 아니야? 진짜 야!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! 화장공주 아 진짜 화장공주! 어딨어? 화장공주 화장공주 어? 야! 사탕 안 낸다니까! 야! 진짜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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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공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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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다시 일 맞지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두 번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시무룩해하십니까? 처음이에요 아, 처음이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익숙해질 겁니다 아이 보내는 일을 어떻게 익숙하게 보내요?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나쁜 곳에 보낸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줬으니까 마음 품으세요 자, 여러분 2위동 1322 다시 하나 오더를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, 그럼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다음 오더를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가라 잘가라